요즘에 정말 핫한 디자인 백? 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건 거의 무기수집이야. 저의 요즘 최애 백인데요. 10만 원대 이 정도라면 무조건 합격. 어? 야, 그 가방 예쁘다! 라고 몇 번 듣기도 했어요.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돈내산, 노광고, 노협찬 영상을 요즘 많이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뷰티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가방을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20대 여자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디자이너 백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4개 브랜드 5가지 제품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정말 핫한 디자인 백이 있잖아요. 바로 짜자잔! 명품백 중에서 진짜 핫하다, 프라다를 살렸다. 라고 하는 프라다 백인데요. 이 디자인이 정말 정말 핫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백을 구매할 때는 100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110만 원? 근데 요즘에는 13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긴 반달 모양의 컴팩트한 사이즈의 예쁜 디자이너 백을요. 총 4개 브랜드를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10만 원대 이하의 20대 추천하는 디자이너 백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짜자잔! 보여드리면요. 얘는 프라다의 호보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명품백이잖아요. 근데 프라다도 제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프라다 청담점 본점에서 구매를 하면요. 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TMI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프라다 가방을 구매할 때 백화점이 아니라 청담점에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프라다 가방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프라다 청담점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프라다 청담점에서 구매를 했을 때 텀블러나 악세사리 그리고 가방까지도 5% 할인을 받았으니까요. 혹시라도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백화점이 아니라 저는 매장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닌 백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메고 진짜 핀두르마투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크로스백처럼 길게 멜 수도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 프라다 가방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백을 본따서 만든 디자이너 백들도 많고 다른 명품 백들도 많은데요. 최근에는 루이비통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의 백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에 디자이너 백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화이트나 베이지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화이트나 베이지 컬러로만 준비를 했고요. 우선 처음은요. 에크릿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에크릿의 뮤즈 백인데요. 총 7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정가는 98,000원인데요. 저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20% 할인을 받아서 78,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W컨셉에서 구매를 했을 때 쿠폰이나 회원 등급 할인을 조금 더 받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에크릿 백을 구매한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이제 에크릿의 하프문 백이라는 작은 가방이에요. 제가 이 가방은 선물을 받았나? 아니면 브랜드 협찬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농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제 돈 주고 사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죽도 정말 튼튼하고 스크래치도 안 나고 들고 다닐 때도 너무 가볍고 많이 들어가서 저의 정말 최애 백 중에 하나인데 사실 한 1년, 2년째 정말 이 가방을 오래 들다 보니까 딱 봐도 때가 많이 탔죠. 때도 많이 타고 약간 이제 낡은 듯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정말 정말 가성비 최고 가방으로 제가 꼽기도 하거든요. 이 백을 너무 잘 들고 다녀서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뮤즈백을 구매를 한 거예요. 저 사실 그 전에 저 하프문 백을 너무 잘 들고 다녀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가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송편 빗어놓듯이 너무 가로로 조금 더 길더라고요. 수납력은 훨씬 더 훨씬 더 좋고 정말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옆에 디자인은 이 디자인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은 프라다에서 또 출시를 한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카피인지 디자인의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저는 프라다 가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얘는 기장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크로스로만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깨에 걸치고 싶은데 얘를 들고 다니다 보면 무조건 크로스로만 내야 돼서 이건 좀 자유롭지 않아서 불편하더라고요. 들다가 기장을 조금 짧게 줄여보면 어떨까 싶어서 기장을 줄였는데 또 기장을 줄이면 옆에 있는 이 끈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가격은 이 백이 훨씬 더 비싸고 더 큰데 기존에 원래 사용을 했었던 이 하프문 백이 훨씬 더 실용성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가방끈 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방끈 짧은 걸 좋아하고 딱 어깨 이렇게 싹 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백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걸 너무 잘 써서 그런지 새로 구매한 백은 사실 한 번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약간 아쉬운 느낌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추천을 한다면 저는 원래 기존에 잘 들던 백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아더핸드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저는 더블유 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이 가방은 김나영 씨의 픽이라고 해요. 지금은 기간 세일로 158,4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만 원대의 가방이고요. 체인이랑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끈 총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들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요. 체인은 이 안에 이렇게 같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은요. 딱 한 번 들고 나갔어요. 딱 한 번!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투웨이 백이긴 한데요. 이 자물쇠를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물쇠가 이거 그거 같지 않아요? 정말 너무 무거워요. 일단 이 체인이 너무 무겁거든요. 제가 이거를 친한 동생이랑 같이 이 백을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물쇠랑 체인이 무거운 건 입생로랑만 허용한다. 체인이 무거운 가방은 입생만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입생도 아닌데 체인이 너무 무거워요. 이건 거의 무기 수준이야. 맞으면 뚝백이 깨질 것처럼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가방을 열었을 때 수납력도 좋고 지퍼나 사이드 포켓이 많기 때문에 안에 서류나 물건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지만요. 딱 닫았을 때 뭔가 복조립백처럼 스트랩끈으로 위에를 얄쌍하게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냥 자석이다 보니까 물건이 쉽게 안쪽으로 보이고 쉽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마감이나 전체적인 이 아쉬움은 살짝 있고요. 제가 스트랩끈을 바꿔서 매봤잖아요. 이 스트랩끈도 길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체인으로 맸을 때는 이 체인이 너무 무겁고 스트랩끈으로 했을 때는 이 끈이 길이 조절이 안 되니까 너무 아쉽다는 점이 많아서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리뷰 영상이 아니었다면 반품을 했을 것 같은 가방이기는 해요. 정말 정말 솔직하게 가격이나 수납력은 마음에 들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가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은 백이긴 합니다. 다음은 드 메리엘 가방인데요. 로지 백입니다. 정가는 168,000원인데 저는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10% 할인을 받아서 151,200원이에요. 제가 구매했을 때도 같은 가격이니까 거의 이 정도 가격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은 저희 요즘 최애 백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슈라 방송에 있어서 나갈 때도 이 백을 들고 나갔다 왔을 정도로 요즘 저희 정말 최애 백입니다. 정말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의 컬러도 약간의 크림색이다 보니까 때가 잘 타지도 않고요. 가죽 소재 느낌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제 집에 입생로랑 백도 있고 프라나 가방도 있고 루이비톤 가방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방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소재감이 정말 정말 뛰어날 정도로 정말 추천하는 이 가죽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살짝 이런 반달 모양의 디자인이잖아요. 정말 디자인도 예쁘면서 수납력도 정말 뛰어난데요. 안에 제가 지금 물건을 왕창왕창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게 딱 잠기는 이 지퍼. 여기 가방 진짜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랩 끈이랑 길이를 조절했을 때도 안정감 있게 마감을 한 번 더 처리했기 때문에 스트랩 끈이 날리지도 않고요. 정말 골드와 크림의 이 환상의 컬러 조합 정말 정말 추천을 해요. 그리고 앞쪽에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안쪽에는 뭐 간단한 티켓이라든지 거울 그리고 수납력을 조금 더 배려한 세심한 포인트까지 눈에 띄고요. 이 사이드 포켓은 딱 닫히죠.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스트랩 끈으로 그 체인이 하나 더 있어서 체인을 달았을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스트랩 끈으로도 다니는데 스트랩 끈도 튼튼해서 정말 정말 추천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10만 원대 가방 중에서 정말 잘 샀다고 친구들한테 야 이 가방 너무 좋다고 진짜 칭찬을 할 정도로 정말 정말 추천을 해요. 제가 이 가방 하나 사고 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백도 사볼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이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적뒤적 했을 정도로 마감 처리나 전체적인 디자인의 세련됨이 합격. 10만 원대 이 정도라면 무조건 합격. 다음은요. 오스트카카의 가방인데요. 오스트카카 브랜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얘도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요. 21만 9천 원이 정가인데요. 이 브랜드는 신기하게도 할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대 가방으로 갖고 온 거는 W컨셉에서 신규 회원 혜택가로 구매를 하면 19만 9천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10만 원대 가방으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쯤에 여름 백을 소개할 때도 이 오스트카카 브랜드 정말 마감 처리도 좋고 세련되고 디자이너 백들 중에서는 꽤 고퀄리티라고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을 구매할 때도 약간 믿고 사는 브랜드 가방 중에 하나였어요. 어설픈 브랜드보다는 저는 조금 더 가격을 주고 오스트카카를 추천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마감 처리나 디자인의 세련됨 그리고 섬세함까지 정말 돋보이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이 오스트카카 가방도 약간 반달 모양 송편이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디자인도 정말 세련됐고요. 제가 정말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보고 손톱으로 긁어도 얘는 소가죽이라서 스크래치가 잘 안 나는 게 장점이고요. 가방 디자인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몇 번 들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어? 야 그 가방 예쁘다! 라고 몇 번 듣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정말 정말 잘 들고 다니는 백이에요. 이렇게 스트랩 끈으로 들고 다니면 약간 핫크 백처럼 숄더로 걸을 수가 있고요. 길게 전체 숄더백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민도 안 하고 완전 오스트카카 이거 진짜 추천해요. 스크래치도 잘 안 난다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 수납을 또 보면요. 수납력도 나쁘지 않아요. 안에 보조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물건을 분리해서 넣기도 좋고 앞에 소개했었던 가방이랑 비교를 하면 얘가 수납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납은 나쁘지 않다는 거. 아래쪽이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면보다 아래쪽에 훨씬 더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도 조금은 두껍고 안쪽에 내부는 천으로 한 번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가방 모양이나 전체적인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제가 진짜 이 오스트카카 브랜드는 이제는 좀 뭔가 믿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이 이만큼 상승을 했어요. 그 정도로 추천을 하고요. 이 크림색도 너무 예쁘고 블랙도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백은 이거 하나 말고도 더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지금까지 총 4개의 브랜드 5가지 제품을 비교해 봤고요. 앞에 소개한 프라다 백이랑 비슷한 걸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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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